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 11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구범호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구 지역사회를 섬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대구범호교회 장영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우리 범호교회가 111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한 역사네요.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전체 하나님의 언행인데요. 1906년도에 세 분의 여성이 경산 쪽에서 선교사님들의 집회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 호기심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대구제일교회라는 당시 영남지역의 최초의 교회인데요. 그곳에 계셨던 안희화 성교사님 심호하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고는 이 보목골에서 3년 정도 기도소로 있다가 성교사님이 오셔서 조직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범호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구 범호교회는 111년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대구 지역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 많습니다. 네. 가까운 반야울 쪽에 반야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해 빠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산 쪽에 선교사님 집회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사월교회라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3년 정도 빠르고요. 그리고 침산 쪽에 있는 또 여러 한두 교회가 10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교회들이 떡밖에 대구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그래서 남한의 예루살렘이다. 이럴 정도로 보금화율이 높았고 또 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굉장히 보금화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과거 유교사변을 통해서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 참 신실하신 성도들이 와서 대구 지역에 정착하면서 큰 어떤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대구가 워낙 불교 성지와 같은 팔공산, 경주 그리고 유교의 성지와 같은 안동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의 열기가 좀 주춤하면서 결국 그동안 대구 지역의 보금화율이 상승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호교회가 우리 대구 지역사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111년이 됐습니다. 우리 범호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물론 하나님은 얻네요고요. 둘째는 농심의 교회입니다. 이 지역이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루트기 같은 교인들은 다 농부세요. 농부시여서 그분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농심 속에 굉장히 성실하셨고요. 그리고 농촌의 문화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요. 그것이 교회를 단든히 이렇게 버텨나온 그러면서 지켜나온 힘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농촌 공동체의 공태의 정신이 초기 기독교 정신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또 범호교의 신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이 범호교회 또 이 한 퍼즐, 중요한 퍼즐이 되셨는데 어떻게 또 부임하게 되셨습니까? 언제 오셨던 거죠? 제가 1995년에 5월 30일에 범호교회 청병을 받고 왔습니다. 당시 제 만 38이었고요. 참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범호교회가 거의 89년, 90년 가까이 된 역사였고요. 당시 교인들의 구성도 굉장히 연령이 평균이 높았습니다. 한 60에 가까운 평균 연령이었는데 정말 38의 너무 젊은 목회자를 청빙했다라는 것이 뜻밖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한 나름의 파송의식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또 대구 지역이 좀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또 우리 범호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오랜 역사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젊은 담임 목사가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간호 우리 은퇴장래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고요. 당시로 보면 저는 아들 같은 나이 그리고 동생으로 치면 완전 막내 동생 같은 그런 나이의 목사인데 그 어른들께서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어른들께 저를 추의종이라고 존중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 감당하기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부의 농심이요. 나름의 바탕이 유교적 문화 아니겠습니까? 참 서성을 존중해 준다라는 그래서 나이는 젊지만은 주의종이라는 서성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은퇴하신 선배 장로님들의 마음이어서 아주 보수적인 분위기였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데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동력자가 돼서 다음에는 큰 힘이 됐고 지금 이제 보목이가 대구 지역에 있고 지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대구라는 도시가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대구 지역에서 대구가 우리 한국 전체가 유교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대구는 더 그런데요. 체면 문화가 체면 그리고 장류 유서의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는 어른 앞에서 말하지 마라 이런 어떤 것이 어릴 때부터 길들어진 사회지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좀 느리지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하며 가는 그런 정서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또 그것이 사회적 정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심장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뭐 아시는 대로 한국 정치사가 과거 제3공학 때부터 영남 지역의 리더 그룹들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의 의식이 강하지요. 이것이 사회 전반에 있고 또 교회도 그것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권위자를 존중하자. 뭐 이런 성경구절이 이제 그런 보수화를 더 견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섬기는 귀한 또 지역 역사가 되었다. 저는 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네. 또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목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여섯 가지 꿈을 꾸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저마다 목회자에게는 꿈이 있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성경적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 꿈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지명을 가지고 꿈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명 여섯 가지인데요. 예루살렘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또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또 안디옥 로마 이 여섯 가지 지명에서 예루살렘은 예배의 초소 아닙니까? 성전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념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자. 예루살렘의 꿈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우리 주일 학교를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키우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다해서 나사렛의 꿈 그러면 단순히 주일 학교가 아니라 자가 내 수를 만들어내자 하는 공감대를 그 상징 언어에서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기성 어른들의 제자 훈련 결국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갈릴리의 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그 사마리아 지명을 다해서 당시에 담이 높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되지 않았던 지역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여인에게 그것도 제일 많은 여인을 만나서 물 한 잔으로 서로 교제했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담을 허물자. 교회가 우리들만의 천국으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담을 허물고 나가자. 사회의 섬김의 사역으로 사마리아의 꿈이라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성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따서 땅 끝까지 그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도 함께 섬겨가자 해서 이제 안디옥의 꿈 다섯 번째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로마의 꿈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회가 로마를 이겨내므로 세계화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세계화해가는 그런 의식을 우리 교인들이 갖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자. 이것이 저의 목해 철학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의 꿈의 이름을 갖고 교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러한 목회의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또 평신도 양육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이제 갈릴리의 꿈 속의 제자 훈련이고요. 제가 법무교회 부임해서 10년 동안은 특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수적인 오래된 교회의 목회자로서 나름의 전통을 존중하고 교회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10년 되던 해에 한국교회를 변화, 변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던 옥한은 목사님의 제자 훈련 시스템을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평신도로 사역자를 삼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라는 4년제 커리큘럼을 통해서 4년제군요. 저희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중직자,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려면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을 신뢰하고 그분들에게 저의 목회의 영역을 위원회로 전부 다 나누어서 저희 교회는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씩이 전부 다 위원장이시고요.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부 다 스텝이 돼서 제 목회를 사실 현장 목회를 그분들이 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그 위원회에 다 저는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임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넘기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단임 목회자의 책임 부분이죠. 책임 부분인데 책임을 회피했다기보다 저희 사역의 동력자로 그분들을 끌어들였고 조금 이상한 교인입니다만 그분들을 사용을 한 거죠. 교인들을.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당신들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당신들이 봐서 당신들과 함께할 일꾼들을 당신들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1년간 예산을 당신들이 집행을 하십시오. 저는 재정집행에 사인을 안 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이 사인을 합니다. 제자훈련 사연이 지성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힘이 되지 않으셨어요? 처음 제자훈련 한 3년을 제가 다 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단임 목사가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실패했거든요. 그때 커피 많이 흘렸어요. 커피를 흘렸습니까? 실제로 커피를 흘렸고요. 뭐 가정생활이 힘들 정도로 밤에는 야간반 오전에는 주간반 이래서 제자훈련 심지어 많을 때는 7개 반을 제가 직접 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정말 제가 훈련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서 함께 겸해서 같이 훈련 훈련 중간에 우리 함께 전체 공동체 영성훈련도 기도원에 가서 하고 그러면서 함께 스킨십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범호교회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3년 동안 코피 흘리시면서 양육한 제자들 지금 우리 범호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평신도들이 됐겠군요. 아이러니카라 하게요. 제1기 제자훈련생들은 우리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런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저는 이제 항상 떠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그분 1기 제자훈련생들이 너무 훈련을 잘 받았어요. 너무 수제자가 돼가지고 그분들 가운데는 목사 되신 분들도 여러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타교의 사역자로도 많이 갔고요. 너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신학생이 되신 분들이 많으셨네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심지어 여자목회자가 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그렇군요. 성경 말씀대로 만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가 굉장히 복음할이 낫기 때문에 우리 버무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영혼을 끌어안기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들이 삶의 변화가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키우는 것이 저의 목표 철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참 정말 바르게 이 지역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 가운데에 그런 영향을 미친 아주 또 큰 또 이렇게 동기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모티브라 그럴까 그게 교인들에게 준 영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비당을 지을 때에 이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자동차는 1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건축하면서 그곳에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했는데 과거 우리 범호교회가 처음에 구성되어 갈 때는 한 평이 얼마 되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치카가 굉장히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선의 예비당을 처분할 때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사실은 갖고 이쪽으로 와서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인들이 유사하게 당신이 살던 집이 집값이 굉장히 올라서 처분하고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갈 때 십일주를 했더라고요. 집을 매각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거의 감동이 돼가지고요. 우리 장례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러자. 교회가 그래야 된다. 액수까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십일조 십수억을 사회환원으로 하나님께 십일조드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 당의원들이 쾌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사회기금으로 환원기금으로 지금 약한 8억이 대학이나 혹은 병원이나 혹은 기타에 우리가 하고 남은 것이 아직 사회기금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성교구 전도구나. 이런 의식화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회공원도 하시고 대부지역을 잘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목사님 오히려 또 우리 범호계가 더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또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장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저는 성장도 생명력이 증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님이 또 은해 주시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교인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재직이 2천 명이 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인데도 집사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거기에서 제 마음속에 양떼의 이름도 모르는 목자가 무슨 목자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양의 이름도 모르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성장해 가야 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 분량이 너무 넘친다. 그래서 우리 장노인들이나 교인들 일각에는 정말 계속해서 주체장도 확보하고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감당할 정도만 그리고 또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더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교회가 커가니까 괜히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 교인 수가 적을 때는 언제든지 목사님하고 가까이 오시던 분들조차도 그래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진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범오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양들에 대한 사랑이 참 많으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사마리아 꿈 이걸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도 하고 계시는지 소외된 곳 섬긴 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구에서 서울도 지금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중상청이 많은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귀뚱이에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동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또 부모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어떤 동네가 있고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근 20년 가까이 그분들을 섬겨 왔었고요. 또 IMF 이후에 여기 가까운 동대구역의 노숙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저희들이 책임져 온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그분들 중에 교회 오시는 분이 있나요? 교회 오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하여 밥을 준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출발점이 못 된다. 뭐든 안 되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참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먼저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자.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우리 소년 온도가 하고 그리고 장애우들 이것을 우리 사회공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약 20년 가까이 정말 저를 대신해서 그 사마리아의 꿈을 잘 갖고 왔고요. 앞으로도 또 이 일을 계속 더 크게 아마 섬겨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세상이 잘 모르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사회에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 많이 돕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또 대구 지역에서도 우리 범호교회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좀 변했나요? 글쎄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오고 건축을 하려고 그럴 때 교회가 일단 들었으면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아픈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일단 이사를 오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역 주변 주민들이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좋아하고요. 첫째는 이제 어떤 이 지역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여기가 꼴짝입니다. 산 언덕 바지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또 우리가 어떤 교육선교적 차원에서 잘 생기고 있고요. 이런 여러 좋은 소문이 대구시 교육청과 또 협약을 하고 그 학교와 직접적으로 MOU를 다 체결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인적 자산들을 그 학교에 많이 이제 과외 특별교사로 많이 보내고 그건 아이들을 보내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또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글쎄요. 또 뭐 욕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뭐 보모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꼭 해야 그렇게 일을 걸어주는 것 같아요. 지역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보모교회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우리 목사님을 꼭 보겠다는 얘기의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글쎄요. 제가 정치를 안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흔히 말하는 교회 교계 정치를 안 하니까 정치를 하면 아무래도 적수가 생기고 적이 생기고 또 반대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몸을 안 담다 보니까 반대 겉부로 이제 젊은 우리 후배들이 신선하다 그렇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청년기에 꿈 꿨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저는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원망하고 좀 비판한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미 나누어진 교단들 어쩔 수 없지만 서로 나누어진 교단의 목사님들 우리가 함께하자. 대구적이 보수적이어서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데 제가 조금 그냥 조용히 진검다리 역할을 거두한 좀 해왔습니다. 그게 뜻밖에 좀 좋은 호평을 받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구적이 후배 목회자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 일원을 하시는 것이 런 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런 집회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하자 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이전에 또 하나가 대구적이 한 30개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연합집회를 합니다. 대구에 유명한 것이 부활절 연합집회인데 그 후에 성령 강림절에도 우리가 연합하자. 이렇게 해서 매년 각 교회의 교인들이 다 동원은 안되지만 그래도 서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 부부 합창단을 구성해서 그 집회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언이 퍼져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안하구나 하는 그런 영적 연합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모임이 있어요. 또 그 모임을 위해서 또 그 앞서서 대구적이 초교파 대구 목회자협의회라는 모임이 있고요. 거기에 기한 성별 목사님들 형님으로 모시고 저는 중간 역할을 하고 후배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네트워킹하는 목회자 모임이 한 서너 대고 그것이 전혀 비정치적입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그냥 형님 아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스로 마음이 통하고 잘 되고 앞으로 대구 지역 교육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70세 은퇴가 아니신가요? 네. 헌법으로 교회법으로 70세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들이요. 우리 보목의 장모님들께서 한 13, 14년 전에 목사님이 젊은데 같이 동력할 장노들이 우리 나이가 너무 많다. 우리가 빨리 조기 은퇴해서 젊은 후배들이 평신도 리더자들이 되도록 해서 목사님하고 동력하도록 하자. 이 선한 뜻에서 장노님들이 65세로 자발적 은퇴를 결의하셔서 은퇴를 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말만 되면 만 65세가 되면 장노님들은 은퇴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70세까지 하세요.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장노님들 그렇게 은퇴하는데 저도 같이 가야 저에게 옳겠다. 또 바른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당에서 공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교인들에게도 공적으로 제가 그렇게 밝혔고 그래서 그렇게 막상 그때 되면 후회할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은 사회에서도 60세 길어도 65세 대학 교수도 다 은퇴하잖아요. 목회자가 또 그렇게 은퇴해야 우리 후배의 젊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능한 그분들에게 빨리 자리를 또 비켜주는 것도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개인으로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쉽다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냥 얼른 65세가 왔으면 그렇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여전히 하실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구 지역 목회자들에게 큰형님 같이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그래도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 제목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제가 회갑입니다. 만 5년 남았거든요. 만 5년이면 새 대통령의 임기 5년이라고 새 정부가 들어서 많은 할 일을 할 수 있다. 5년이라도 그런 말씀이 제가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는 5년이 아니라 정말 5년도 지난 참 세월에 열매를 정말 맺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지금 갖고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최선을 끝까지 다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름을 위해서 남은 또 5년의 시간도 우리 범옥의 성부님들과 그리고 대부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사역을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로 111주년이 됐습니다. 목사님 5년 하시면 116주년까지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 목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더 귀한 열매로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